자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강남 4구에 지금 아파트값이 고삐가 풀렸다 어디까지 도대체 갈 거냐 정말 뭐 예전에 드라마에서 얼마면 되겠니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정말 어디까지 갈 거냐 어마어마하죠 자 그것이 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또 터졌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31억까지 84제곱매다 33평이 31억까지 갈 때만 해도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정말 33평이 이렇게 30억을 넘어서는구나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또 24평형 우리가 서민아파트라고 했던 24평형이 23억 9천8백만원 24억을 가면서 평당 1억 시대를 열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 자 84제곱매다 그러니까 33평이 또 일을 냈습니다 그렇죠 34억 원의 지금 최고가 직전 최고가가 3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34억 원의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현장에서도 지금 뭐 복수로 확인이 되고 있고 더더구나 또 유력 일간지에서 또 그 경제신문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확인이 되어서 그래서 뭐 이제 실거래가 등기가 곧 되겠죠 어쨌든 간에 뭐 32억이든 34억이든 어쨌든 뭐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게 평당 1억을 24평도 그렇고 이제 33평도 그렇고 이제 드디어 넘어섰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그래서 정말 어디까지 갈지 뭐 다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저금리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서만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미국이 한 번 하고 나면 저희가 또 하고 미국이 한 번 하고 나면 또 하고 자 이번에 또 미국이 또 한 거죠 어제 자 그래서 지금 또 어제 인하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쨌든 간에 자 저금리 상황 지금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만큼 유동성 장세 유동성이 풍부한 것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도 내년에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다는 더더구나 지금 올해 뭐 2% 성장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자 엄청난 지금 재정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이제 나온 게 그렇죠 2030 교통망 대책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GTX A노선 B노선 C노선 신안산선 뭐 2023년 2024년 이제 엄청나게 더 빨라지겠죠 여기에다가 지금 GTX 지금 D노선까지 이번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개발 호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렇죠 지금 현대 글로벌 빌센터라든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라든지 또 뭐 잠실 제2코엑스라든지 많은 대규모 소재들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유동성도 풍부하고 개발 호재도 지금 쏟아지는데 어쨌든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링한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 공급 부족을 더 야기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이런 3대 추가적인 상승 요인들이 계속 상존에 있기 때문에 더 지금도 많이 올라있지만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자 이러니까 집주인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더 올라갈 텐데 더 오를 텐데 왜 왜 지금 파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자 결국 콧대가 지금 계속 집주인들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GTX 삐노선 수혜지역이라고 하는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 지금 분양가가 지금 20억 와 송도가 그렇죠 아까 뭐 인천 쪽 그렇죠 이제 뭐 많이 적어도 돼 GTX 삐노선 때문에 자 이번에 대방 DMCT죠 자 지금 우리가 174제곱미터라고 하는 펜트하우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송도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가 분양이 됐다라는 거죠 완판이 다 됐습니다 뭐 그 송도 더샵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115대 1 1차가 그랬었죠 2차가 지금 206대 1까지 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또 뜨거운 경쟁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교통호재 지금 그렇죠 미분양이었던 지금 검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교통호재라고 하면 인천 2호선하고 지금 서울 5호선 연장 지금 거의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 교통대책 때문에 더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검단 같은 경우도 미분양 거의 해소가 됐죠 자 옥정 같은 경우에도 GTX 지금 신호선에다가 지금 신호선 연장까지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옥정도 마찬가지로 자 교통호재들이 쏟아지는 곳에 지금 미분양이 거의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울산 집값 지금까지 지방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울산까지도 지금 뭐 원정 투자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거의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천 대전 대구 광주 그렇죠 지금 지방광역시들도 거의 모두 상승 흐름은 올라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